그럼 얘도 같은 오스트리아 칼 같은 브랜드, 다른 브랜드? 네. 와인 없어요. 예쁘네요. 얘는 얼마에요? 훨씬 비싸겠네요. 308만원이에요. 그러면 얘는 그 뚜껑 와인에 그걸로 쓸 수 없고 얘는 쓸 수 있는 건가요? 그럼 그냥 고정일 뿐인가요? 예를 들어 얘를 와인을 마시고 그냥 쓰면 안 되는 거죠? 아 그렇게 쓰는 거예요? 45만원? 38만원. 아 올라갔네요? 네. 그냥 38만원. 아 발이 싸군요.